횡성군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4억 원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40살 손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6,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0년부터 1년간 둔내 면사무소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복지회관 수익금과 코로나 방역 인건비, 공사비 등 3억 9,900만 원을 횡령한 손 씨에게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손 씨는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한편 감사원은 회계담당자 손 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범행 당시 직속 상관과 둔내 면장도 징계하라고 횡성군에 요구했습니다.